서울력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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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10년을 끌어온 서울력통합개발이 바로 막을 올립니다. 올해부터 이 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서울력통합개발 본격화에 대한 강의 만나보시죠. 이슈진단 시작합니다. 최근에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 호재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역세권과 용산권역의 3대 개발축 중의 하나인 서울역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국지원부단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3대 핵심지역인 서울역역세권개발 및 통합개발이 본격화 된다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10년 동안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서울역세권역이 드디어 통합개발을 할 예정이고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경부선 라인의 지하사업입니다. 제가 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역역세권개발사업 통합개발에 대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서울역을 통과하는 모든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낙후되었던 서울역 서측편 뿐만 아니고요. 용산역과 남대문 그리고 또 경부선 라인 남영역세권과 용산역세권의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본격화 시작될 예정이고요. 무려 2009년부터 서울역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서울역 역세권역이 드디어 개발을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용산 마스터플랜과 발을 맞추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낙후가 많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낙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복합개발이 되면 서울역 경부선 라인의 지하사업과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남영역세권 또 용산역세권까지 아우르는 용산권역의 큰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역 통합개발 본격화 되게 되면 투자 포인트가 바로 생길 텐데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역 역세권 통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도자료도 나온 것처럼 서울역세권역은 용산권역 3대 개발축의 핵심적인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또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와 공원화 또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캠프킴 부지의 마이스센터와 상업 업무시설의 복합개발 또 하단부 쪽으로는 용산역세권역의 현대산업 개발의 지하화 지하도시 개발 및 국제업무단지와 다 연계되어 있고요. 지금 G2X A노선 그리고 B노선이 용산역세권과 서울역세권을 지나가게 되는데 향후 이런 전체 그 철도 교통망 자체가 지중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큰 개발 이슈가 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는 경부선 지하화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간에 있는 남영역세권과 캠프킴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내년 늦어도 후년부터는 캠프킴 부지의 매각과 개발이 된다. 용산공원 주변 지역에 핵심적인 미군기지가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유엔사는 매각이 됐고요. 아마 내년이면 서울에서 가장 최고가의 최고급 주거단지가 분양이 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하단부 쪽으로는 유엔사 부지 또 이쪽 편은 한남뉴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축편 같은 경우는 남영역세권과 캠프킴 부지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이 경부선 라인을 핵심적인 노선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주변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문배지구나 원율로 1가 라인이나 청파동 원율로 2가 라인까지도 전체적인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서울역세권 통합개발 경부선 지하화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물려서 용산 마스터플랜과 용산국제원문단지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2, 3년 후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용산 전체의 그런 개발의 축과 판도가 바뀔 준비가 지금 착착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역세권 북부역세권은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한화그룹에서 약 1조 5천억 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고 주변 지역 서계청파동이나 후암동 지역에 지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이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노선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GTX A, B, C 노선이 수도권 지역과 서울권역에 부동산의 판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 GTX A 노선 보시면 파주 운정을 지나서 서울역을 거쳐서 삼성동과 용인까지 연결될 예정이고요. B 노선은 송도를 거쳐서 용산역과 서울역세권 마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신안산선이 다음 달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서남권에서 출발을 해서 여의도와 용산과 서울역까지 다 연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동남축의 개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개발축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GTX B 노선 뿐만 아니고 신안산선을 필두로 한 서남권역의 개발축이 개발이 된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권 특히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지역을 보시면 바로 서울역세권 서계청파지역은 도심재생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이렇게 개발 방향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그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자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청파일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들 또 서우암동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들 특별계획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세권 개발에 따른 사업속도가 앞으로 속도를 내면서 GTX A노선과 B노선 또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서울역세권 주변지역의 지가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나온 서울역 역세권 통합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경부선 지하화입니다. 지금 GTX B노선이 어디로 지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하로 들어가고 대심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GTX 신한산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철도 노선 경부선 라인을 지하화 시키면서 공원화 사업과 남영역세권 국지원부단지와 아울러서 개발을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부선 지하화 사업 지금은 용산권역을 동서로 가르고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데크를 덮는다든지 최악의 경우 데크를 덮는다든지 지하화가 됐을 때는 공원화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과 아울러서 용산 전체적인 경부선 한강 대로변 라인이 관광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3대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큰 개발 이슈를 갖추고 있는 게 캠프 김 부지가 된다. 왜냐고 하면 이 동축편은 남산 경관측이 걸리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이고요. 특히 주거시설 위조로 개발이 됩니다. 하지만 경부선 라인의 남영역세권역은 층고 제한이 없는 입지규세 최소지구라든지 용산권역 특별계획구역에 의해서 대규모 상업 업무 초고층 랜드마크 마이스센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경부선 라인과 캠프 김 부지의 개발이 맞물려서 개발이 됐을 때는 주변 지역 문배동 남영역세권 원효로 라인 지역에 폭발적인 지가상승을 가져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영역세권뿐만이 서울역세권 주변 지역도 지하복합 환승센터 지하도시를 만들면서 지상으로는 다양한 상업 업무선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단부에 있는 국제원무단지는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서울역과 남영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향후 지금은 나대지 버려진 땅으로 방치되어 있지만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연면적 자체 백만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테헤란노에 대로변에 있는 상업 업무선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 만큼 향후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향하의 푸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맨하튼의 그런 초고층 그런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지금 변화는 한강 대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집장촌이었던 것들은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과 BTS 사옥이라든지 대규모 대기업들 사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색권역의 경부선과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와 발 맞춰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홀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